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파리는 데뷔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계 올림픽에 기어업 준비를 갖추다 파리는 데뷔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계 올림픽에 하지만 지금은 이들에게 원치 않는 진입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에게 원치 않는 진입자들이 있습니다. do이 아니라 메간 피츠 제럴드가 지금 보도합니다. 이 도시의 빈대문제에 대해 메간 피츠 제럴드가 지금 보도합니다. 이 도시의 빈대문제에 대해 오늘 밤 빈대 출몰이 파리를 휩쓸고 있습니다. 오늘 밤 빈대 출몰이 파리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감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감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쉐도잉요 확산되고 있는 이와 같은 비디오는 야기하고 있으며 잠 못 뜨는 밤을 야기하고 있으며 확산되고 있는 이와 같은 비디오는 야기하고 있으며 잠 못 뜨는 밤을 야기하고 있으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흡혈 기생충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흡혈 기생충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와 열차에 영화관과 호텔 내에 기생충이 있다는 보도 쉐도잉요 쉐도잉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持지부에서 비교하고 있는 이 흐름 자유를 부족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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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